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총안건에 사채발행한도 증액이 있고, 퇴직금 상향, CEO 퇴직금 상향, 뭐 이런 조항이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난리가 났죠. 이 게시판, 네이버 게시판을 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HLB가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이 공매도 1위죠. 이 코스닥 쪽의 공매도 1위인 기업이 바로 HLB입니다. 자, HLB 상황을 보면은, 특히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상당히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해 있죠. 자, 이럴 때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총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자주 보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기적 부정거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받았죠. 정선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22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HLB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아주 크게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특히나 공매도 1위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이 HLB 부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오랫동안 붙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좀 보시면, 자,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사채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반대 의견을 내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주가 부분만 본다 그러면 과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글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좋아요가 상당히 많죠. 좋아요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지금 전자투표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올리고 있죠.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기치는 영상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주가 흐름이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가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글일까? 이런 글들이 그죠? 아니면 올라가기를 바라는 글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기업을 계속해서 헐뜯는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절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을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주주들을 위한 그런 방향일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행동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내 재산 남이 지켜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은 내 재산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맞냐라는 겁니다. 회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계속 태클을 걸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주가 상황이 아주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계속 발목을 잡혀있던 사회적 부정관이 이런 부분도 무혐의로 끝이 났죠. 무혐의로 끝이 났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조선일보 쪽을 통해서 아주 뭐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 되어서 주가를 박살을 낸 그런 일이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공매도 세력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거의 뭐 보기가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주가 위치는 정말로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지금 퇴직금을 좀 높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진양권 회장이 본인이 퇴직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퇴직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높였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니겠죠. 진양권 회장이 지금 이런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M&A를 이렇게까지 많이 진행을 하면서 회사를 이 바이오 기업으로 완전히 종합바이오 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레바 대표도 지금 바뀌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양권 회장이 중간에 나는 이제 그만하려고 퇴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끝내 성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왔습니다. 달려왔죠.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도 베트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연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저런 게시판에는 진양원 회장이 이렇게 했다. 진양원 회장 탓이다 라고 다들 하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진양원 회장의 탓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게 지금 이 소식은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진양원 회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친분을 이용한 호난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가 나노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HLB 그룹이 잘 되어 있죠. 지금 미국 자회사만 해도 두 개나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부분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MOU 체결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이 베트남에서 계속 이제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진양원 회장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 게시판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사체 부분이 이 사체 이제 1조 5천억 수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체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늘리겠다. 계속 사체 쓰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한도를 좀 늘려 놓겠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체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대를 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좋아요가 많이 붙죠.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가 현재 너무나도 형편없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체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얻는 부분이 아니고 이 파이프라인이죠. 이 리버세라닙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가 진행이 된다면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런 상용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당연히 들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해야 되죠. 자 지금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이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적자적자 계속 적자를 이어오면서 진행해 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해서 시중 200조를 찍었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 원래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장에 수익을 내놔라 라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지금 연구 개발에서 FDA 승인받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진양원 회장이 이런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게 지금 로얄티 부분 그리고 알짜 회사 M&A까지 추진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다 진행을 했죠.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할 때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SK바이오팜을 한번 보시면 시총이 여기도 이제 7조 정도 되는데 SK바이오팜의 이런 재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이 뭐 이렇게 좀 나오긴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00억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번 수익이 들었죠. 그래서 950억 그리고 올해는 다시 마이너스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K바이오팜도 아주 지금 2019년 20년만 나와서 그렇지 이게 그 전에 2018년 17년 16년 15년 이쪽으로 가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계속 매년 이 회사는 도대체 돈은 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연구개발 한답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죠. 연구개발 하는데 비용이 계속 들죠. 그러니까 1년에 뭐 2300억씩 까먹고 790억씩 까먹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승인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수익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 쪽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HRB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는데 이 조선업종에서는 매출이 나오죠. 적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리보세라닙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들고 하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바이오 쪽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기업이 기술 수출을 해서 돈이 좀 들어온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이제 승인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이제 제대로 점프업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사채 발행을 낙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연구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조달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아주 큰 악재로 받아들이죠. 보통 어떤 기업이 유증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거의 뭐 하한가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받는다. 그러면 사채 발행하지 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보세라닙의 이런 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돈은 필요하죠.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에게 돈을 내놔라. 유증을 하겠다. 계속 유증을 유증하고 또 유증하고 유증하고 계속 유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필요한 자금을 그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지금 뭐 바이오 기업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부 다 정리해서 하나씩 다 정리해서 다 팔고 없애버려라.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채 발행 자체를 그냥 못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죠. 사실 사채 발행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식수가 많아지면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야 되죠.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을 내놔라. 한다면 그 유증이 되는 거고 주주들에게 돈을 내놔라. 라고는 하지 않겠다. 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겠다. 그 정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이 사채 발행 부분을 못하게 방해를 하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선동하는 이런 글들을 보면 사채 발행을 못하게 계속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다 움직여서 사채 발행 못하겠다. 그럼 사채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구개발을 못하겠죠.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주들에게 돈 내놓으시오. 유성진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아마도 뭔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건에 올렸을 거다. 라고 믿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회사가 진행하는 게 리보세라닙. 정말로 강력한 항암제죠. 중구에서 지금 7년째 판매되고 있는 그런 지금 항암제고 진영호 회장이 이미 벌써 주식을 한번 정리했죠. H&B 파워는 바이오하고는 크게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를 하나 넘겼습니다. 정리해서 그 돈을 H&B 주식을 매입하는데 또 사용을 했죠. 이런 의리를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믿을만 하죠. 그러면 회사와 진영호 회장을 믿는 게 좋습니다. 진영호 회장이 이런 수환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 그런 부분들도 실행을 해서 실제로 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게시판 부분 보면 거의 공매도들에게 장악을 당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